안녕. 키트 앨범이에요. 캬 시원해. 듣자마자 귀가 정화되는 듯한 납보컬. 기현이 7개월 만에 새로운 앨범. 뉴스로 돌아왔습니다. 키트 앨범 언박싱. 놓칠 수 없겠죠. 두근, 크레딧 카드, 랜덤 포토카드, 포토카드 세트, 설명서, 에어 키트까지, 이 날카로운 콧대존바, 뉴스 키트 앨범에는 세 가지 착장의 포토카드가 12장이나 들어있다고요. 아련한 모습부터 천진난만한 모습까지, 팔색 조매력, 햄찌, 보조개도 귀엽지, 두둥, 포카, 참을 수 없어요. 열어보겠습니다. 뿌이 뿌이 기현의 두 번째 여행 뉴스 자유를 찾아 여행을 떠났던 기현이 도착한 어린 시절은 한층 더 깊어진 음악과 자전적인 스토리로 리스너들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진한 보이저에 이어 키트 앨범 역시 그의 동심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진지한 현재의 모습이 담긴 포토카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키트 플레이어를 통해서 70장이 넘는 고화질 이미지까지 감상할 수 있어 더욱 특별합니다. 또한 이번 포인트 컬러라고 할 수 있는 화이트와 비비드한 오렌지의 조화를 살린 패키지 또한 비어오서 이번 앨범 컨셉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기현의 음악적인 성장이 돋보였던 앨범 지금까지 기현의 뉴스 여기는 키트 앨범이었습니다. 빠이!